안녕하세요.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의문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의문사. 의문사는 의문이 뭐야? 의문. 우리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의문문,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똑같이 의문사가 있습니다. 육하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된 여섯 가지, 여섯 가지의 모르는 거야.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누가 라고 물어보는 거고 언제 그랬는지 몰라서 언제라고 물어보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의문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어떻게 의문사를 사용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우리 문법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의문사, 이게 정말 중요한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도 굉장히 의문사가 역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의문사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의문 대명사가 있고요.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특히 대명사를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명사를. 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문인데 대명사. 말 그대로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말인데 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속하는 말. 의문인데 대명사래. 대명사의 특징이 뭐예요? 명사를 대신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문사라는 말입니다.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문사.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대명사, 의문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봅시다. 의문 대명사는 후와 왓이 있어요. 자, 일단 이것만 갖고 가요. 후와 왓 이것만 일단 가져갑시다. 의문 대명사 자, 의문 대명사는 사실 명사, 그러니까 대명사 그 다음에 부사 여기도 또 형용사가 나와. 그래서 명형부 세 개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명형부 내가 이 얘기를 지난 강의에서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명형부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명형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사, 부사, 형용사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품사를 바꿔서 쓸 때는 항상 명사와 부사와 형용사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의문사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명사를 배우는 거예요. 대명사를 배워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대명사인지 이제 장문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who is your best friend? S9 전명이니까 일단 날리고 자, who is your best friend인데 자, 여기 후야, 후 후 자리가 후 자리가 이게 지금 누가 라는 자리거든요. 누가, 그죠? 누가 이냐 너의 best friend 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 누가가 원래 뭐야? 원래 우리 문장 구조에서 1번 자리 있고 1번 자리 있고 2번 자리 있고 3번 자리 있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동사잖아. 얘가 지금 누가 이냐 your best friend인데 후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대명사라고 그랬죠. 대명사 대명사니까 얘가 지금 대명사네. 대명사 대명사니까 얘가 대명사, 동사, 뒤에 명사 왔네. 그러니까 비동사 사용하는 구조에 3번 구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3번 구조. 그러니까 대명, 여기 대명 들어가고 동사 들어가고 여기에 명사 들어가는 요 구조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명 자리에 지금 후가 들어왔어. 무슨 말이에요? 후가 곧 대명사란 얘기야. 후가 곧 대명사. 그러면 she를 she를 내 친구 내 친구 누구 할까? 뭐 내 친구 누가 있을까요? 내 친구 이름 이름 넣어. 내 친구 이름 아우 근데 복잡해. 누구 n이라고 할까? n n n n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n를 she로 받은 거죠. 얘가 대명사니까. 얘가 대명사죠. 얘는 명사고. 그죠? 그러면 이 후가 지금 대명사야. 그럼 이 대명사를 뭘로 바꾼 거죠? 지금 어떤 명사를 어떤 명사를 후로 바꾼 거야. 대명사니까. 자 다시 자 애니가 있어. 애니가 있어. 내 친구 이름이 애니야. 근데 애니가 블라블라라고 말했다가 she라고 바꿀 수 있죠? 대명사로 어.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를 후라는 대명사로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후가 1번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she를 she를 다시 애니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둘이 쌍둥이잖아. 대명사랑 명사는 쌍둥이잖아. 바꿔치기 되잖아요. who를 다시 명사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다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who를 넣는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답을 찾았어. 의문인데 답을 찾았어. 이 who가 뭐 my father이야. my father이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 my father로 바꿔치기 됩니다. 바꿔치기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제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 답을 봐봐. 답을 물어보는 말은 who is your best friend 라고 물어봤어. who를 대명사로 넣었어. 이걸 명사로 민주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민주 is my best friend 라고 답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후자리를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야. 바꿔치기 바꿔치기 해버리면 민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어 됐습니까? 자 이 대명사는 일단 무조건 바꿔치기예요. 바꿔치기 바꿔치기가 돼야 돼요. 바꿔치기 이거 who와 똑같습니다. 두 개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장씩 대답을 해볼 거예요. who is your favorite teacher 야 그러면 english teacher 가 바꿔치기 되어야 돼요. 되잖아. 되잖아. 후자리 후자리를 바꿔치기 되잖아. 이거 문장 주인자리야 지금 그죠? english teacher is my favorite teacher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봅시다. who is your favorite superhero 그랬어. 그러면 who 여기 지금 문장 주인자리 문장 주인자리에 who 대명사가 온 거야. 그러면 이걸 또 바꿔치기 해. 뭘로 할까? sup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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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my favorite superhero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어 있습니다. 바꿔치기 됐으니까 자 똑같아 똑같아 who is your favorite 커튼 캐릭터 그랬을 때 who를 바꿔치기 해서 또 넣어보는 거예요. 누가 있었더라? 나의 favorite 커튼 캐릭터는 그 저건데 캐릭터는 아니고 제가 그 신일숙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신일숙 작가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작가님으로 해볼게요. 신일숙 is my favorite writer 커튼 writ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쓰면 되겠어요. 뒤에는 똑같죠? 이거 바꿔치기만 하는 거니까 바꿔치기만 하면 되잖아.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제 이제 문제가 생겼어. 자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세 요 이제 밑에 문장 봐봐봐. Who do you play with during recess?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거 어? 이거는 is가 아닌데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죠? 자 일단 일단 의문사의 특징 중에 하나 의문사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 대장이에요. 대장 지가 대장이야. 이거는 뭐 이거는 불변이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가 대장이야. 지가 어 이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여기 봐봐. 이게 문장 주인 자리여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문장 주인 자리가 아닐 때도 이렇게 앞에 나와요. 제일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온다.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온다는 거 요거가 아주 큰 특징이에요. 대장이야. 지가 대장이야. 그럼 대장이 앞으로 가는데 자 후하고 일반 동사일 때 일반 동사 문장일 때 일반 동사 문장일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하고 두 머시기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삐라롱 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후 해놓고 여기 우리가 아까 이즈 머시기 나온 것처럼 동사가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후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해서 띠로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 이즈 내가 지금 이렇게 쳐놨지만 이즈가 동사가 바로 나왔을 때 얘가 지금 누구랑 바꿔치기 된 거라고 그랬어요? 문장 주인이랑 바꿔치기 된 거야. 주어랑 바꿔치기 된 거야. 주어랑 바꿔치기 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문장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 얘만 바꿔치기 하면 돼.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who helps me 라고 얘기했을 때 my sister my sister helps me 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바꿔치기만 하면 돼. 이거 이즈 이거 이즈 들어갔을 때랑 똑같아요. 똑같애. 문장 주인 자리가 바꿔치기 된 거야. 대명사니까. 우리 항상 문장 주인 자리에는 대명사 명사가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명사 들어오는 구조가 있잖아요. 3번 구조 그죠? 요거 두 개에서 보는 거예요. 일단 이거 두 개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 먼저 이해합시다. 대명사가 들어오거나 3번 자리에 명사가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대명사로 바꿨을 때 요거 who 대명사를 who로 바꾼 거야. 여기를 그러면 이 who가 또 명사로 바뀔 수 있죠? my sister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 이거는 이제 됐다고 쳐봐. 이거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이거 이걸 쭉 했으니까 이해했어. 그죠? 근데 요거를 이해해야 돼. 이제 이제부터 이거를 이해할 거야. 3번 자리가 되면 이제 문제가 약간 복잡해집니다. 3번 자리가 되면 who do you want do you want 이렇게 갔어. do you want who do you 여기 플레이니까 플레이로 갑시다. 플레이 who do you play 이렇게 됐어. 그랬는데 여기 3번 자리 요 명사 요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런데 이거보다 또 한 차원 또 더 나간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예문이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어. 이거 하면 안 되겠어. 자 밑에 예문으로 갑시다. 밑에 예문. 자 일단 일단 여기 who helps you who helps you 아까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것만 바꿔치기 my sister helps me my brother helps you 이렇게 가면 되죠. 문장 바꿔치기만 하면 되죠. 이거는 일반 동사일 때도 이렇게 바꿔치기 되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do you want to be 이렇게 됐어. do you want to be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갖고 be 뒤에 여기가 명사가 와야 돼. 여기가 명사 자 이런 문장이 왔을 때 일단 do가 보였잖아. do가 보이면 do는 뭐예요? 뭐 하는 애야 얘가? 물어볼 때 쓰는 조동사죠? 물어볼 때 쓰려고 불렀다 그랬잖아. do 너 이리 와 그래서 너 야 너 나 대신에 물어보는 걸로 해봐. 이렇게 해서 do가 왔다 했잖아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 없어 뜻 없어 그냥 물어보려고 온 거야. 그러면 날려도 되지? 일단 날려봐. 일단은 평소문으로 만들어봐. 자 그 다음에 do 날리고 여기 뒤에 when 뭐시기 뭐시기 이렇게 뭐 저거 이렇게 부사 붙는 거 그 다음에 뭐 전명이 이런 거 다 날려봐. 그러면 you want to be 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빈칸이 생긴 거야. 빈칸이 너가 원한다.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거든요. 무엇이 되기를 이거 통째로 원래 명사예요. 이건 아직 진도가 안 나갔지만 통째로 명사인데 이 B 뒤에 명사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이 명사가 지금 어디 갔어? 없어. 빈칸이야. 빈칸. 그치? 없지? 웬 여기 다 지워보니까 여기 없잖아. B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얘가 어디로 갔을까? 얘가 일단 모르니까 모르니까 후가 돼야 되지 않겠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누가 되고 싶냐 이렇게 해서 후 이렇게 넣는데 후가 여기 오고 나니까 나는 대장인데 이 자리에 못 있는데 이런 거야. 후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로 갔어? 맨 앞으로 간다. 맨 앞으로. 그래서 대장이어서 여기로 나온 거예요. 자리를 이동합니다. 얘가. 자리를 이동해요. 그 다음에 who you want to be 이상하잖아. 물어보는 말이 안 돼. 일반 농사에서는 물어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두가 있어야 돼. 그래서 who do you want to be 가 되는 거예요. 어? 좀 이해가 되셨을까? 자 다시 what do you like 한번 가볼게요. what do you like 자 what do you like 로 갈 건데 자 이제 what도 what도 대명사예요. 후와 what이 둘 다 대명사라 했어요. 후와 what what이 대명사인데 자 what do you like 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어 문장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what do you like 어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다시 가볼게요. 자 너가 뭘 좋아하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뭘 좋아하니 근데 이 문장 구조를 봐봐. 야 두가 여기 끼어들었어. 두가 여기 왔어.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 what이 없을 때는 do you like 좋아? 너 너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do you like 혹은 do you like 여기 뒤에다가 something 뭘 뭘 넣을 거지. coffee 이렇게 넣을 거지. 어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거 원래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 평서문으로 그러면 you like coffee 이렇게 됐어. 너는 커피를 좋아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걸 물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물어봐? do 2만 붙이면 되죠? do you like coffee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돼.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좋아하는지 묻고 싶어. 뭐를 뭐를 좋아하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좋아하는 게 나왔지 벌써 커피가 그치? 근데 내가 몰라 이거를 이걸 모르면 뭘로 만들어야 돼? 물음표로 물음표로 만들고 얘는 명사네? 명사 그죠? you like coffee 커피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인데 사람은 아니야. 사람이 아니니까 뭘로 바꿔야 돼? what으로 바꿔야 돼.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what으로 바꿔요. 그러면 do you like what이야? 그죠? do you like what? 근데 이 what 자리가 여기 있는 게 이제는 이상해야 돼.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대장이에요. 대장. 나가야지 얘가. 얘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맨 앞으로 나와. what?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붙여. do you lik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삐로리 이제 완성. 이제 완성. 됐습니까? 되셨어요? 다시 자 이걸 거꾸로 가볼 거예요. 거꾸로 what do you like? 해요. what do you like? 근데 what do you like? 를 이 문장을 보고 대답을 해야 돼. 내가 대답을 해야 돼. what do you like?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뭐부터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띠로리 하면서 나 이거 뭘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는 법이 있어요. 자 일단 what은 what은 자 이거 색깔 다르게 할까? 다르게 합시다. what은 대장이자. 그죠? 대장이고 뭔지 몰라. 일단 지워봐. 자 do는 물어보는 말이잖아. 일단 얘도 지워. 그러면 you like만 남아. 그러면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대답해? I like라고 대답하면 되지.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평서문 봐봐. you like 커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이 what이 원래 대장인 대장이어서 일로 나갔지만 명사로 바뀌면 대장이 아니야. 다시 일로 와야 돼. 이 커피 자리로 와야 돼. like 뒤로 와야 돼. 그러니까 I like 커피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이해 되셨어요? 두가 들어오는 순간 이 what은 what과 후는 두가 보이는 순간 얘네는 뒤에서 왔다. 뒤명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뒤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빨리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지금 굉장히 과하게 하고 있어. 과하게 하고 있는데 전 이해됐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세요. 빨리 넘어가세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막 이럴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보였어요. who나 who나 what이 문장 주인 자리에 오면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who와 what 뒤에 뭐가 나와요? who helps me helps you 이런 거 나온다 그랬죠? who helps you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who makes you copy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 후가 문장 주인 자리에 있었죠? 뒤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뒤에 바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요. 동사 바로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와. 동사가 나와. 이러면 얘는 문장 주인 자리에 있는 후예요.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what do you like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두가 우리 눈에 보였어. 두가 보이면 앞에 있는 대장 자리에 있는 what이 어디서 왔다? 3번에서 왔다. 어디서? do you like like what 이 자리에서 온 거야. you like 동사 뒷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죠? do you like 하고 비어있잖아. 그치? 원래 이 자리였던 거야. 이 자리 you like coffee 이 자리였는데 자리를 이동했다는 거야. 아우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두 개를 먼저 기억하라 그랬지만 한 개가 더 있어. 죄송합니다. 자 보다 보면 do you like 해놓고 이런 식으로 do you play 해놓고 with 하고 전치사가 나와버려요. during recess는 이 전치사 얘도 전치사니까 지워. 전명이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전치사도 있고 전치사 있고 전치사 두 개가 겹치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두가 보였지? 두가 보였지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 뒤에서 왔을 거 아니야. 뒤에서 왔어. 얘 일단 뒤에서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은 봅시다. 3번 자리에서 왔겠죠? you play 해놓고 어? play 뒤에 3번을 안 받아 명사가 안 와 얘는 play는 누구랑 놀든지 무엇을 놀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누구랑이야. 그래서 with이라는 전치사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you play with your friend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your friend 를 모르는 거잖아. 근데 얘는 전명이잖아. 전명이 그죠? with with your friend 이거 자체가 전명이죠. 그래서 얘가 부사인데 여기 전치사 뒤에 있는 이 명사도 모를 수가 있네? 얘도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사람이야. 그래서 who로 바꿨어. 근데 who로 바꾸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 얘는 대장이니까 앞으로 가야 돼. 근데 물어보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두까지 끼워 넣어야 돼. 그래서 이 문장이 된 거예요. who do you play with? 이렇게 된 거야. 이 with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with이 그래서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 전치사 이렇게 들어왔으면 얘가 who니까 뭐가 빠졌구나. 일단 뒤에 전치사를 지워. 지워. 지워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해석만 하면 되지. 얘가 뭐 문장 구조에 크게 관여를 안 하니까 지우고 with 해놓고 who가 아 이 뒤로 들어오는 who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에도 얘가 who가 바꿔치기 돼서 들어올 수가 있구나. 그래서 who do you wanna play with 하면서 with 하면서 여기 who가 with 뒤로 들어오면 돼. 그럼 대답할 때 어떻게 하면 돼? I play with my friend 하면 되잖아. 여기 이거 I로 바꿔놓고 어 요거 다 날리고 이 who를 뒤로 보냈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with 뒤에다가 뭘 명사를 who 자리에 들어갈 거를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바꿔치기 어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3번 3번 다시 정리할게요. 3번 자 3번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 명사 자리도 어 who나 what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play with you you play with who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어 who 들어올 수 있어. 이 who가 어디로 간다고? 맨 앞으로 와서 who 가 되고 어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물음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d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you play with 하고 전치사만 띠롱 하고 남은 거야. 얘가 앞으로 가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문장 예 이해되셨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렇게 문장을 어 내가 어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야 돼. 내가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우리 물어보는 일이 굉장히 많죠. 어 그래서 물어보려면 이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할 때 보면 질문은 대충 이해했지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해요. 막 창조적인 대답을 하려고 그래. 물론 창조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와이 같은 애들도 있어. 외라고 물어보면 답도 없어. 얘는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을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와라는 그 의문사는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외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 안에서 창조적으로 이걸 생각해 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정답이 있는 거 같은 이런 왓이나 후 이런 거 명사를 그냥 받아버리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서는 굳이 창조적인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 누가 너를 도와주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뭐라고 뭐라고 블라블라 얘기 창조적으로 대답할 이유가 없어. 우리 아빠가 도와주든 우리 엄마가 도와주든 이러면 되잖아. 누가 너를 행복하게 만드니 어 마이 메이비가 내 애기가 나를 행복하게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바로바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여기 바꿔치기만 하면 되잖아. 또 너 뭐 좋아하니? 왓? 됐으면 왓?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면 돼. Do you like what? 되는 거예요. 원래 Do you like what? 그러면 왓 자리에 뭘 넣으면 돼. I like coffee. I like juice. 뭐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하나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전치사는 조금 헷갈리잖아요. 전치사는 전치사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친구는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런 문장들을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이게 나오도록 하려면 먼저 이걸 던져놓고 뒤에 거를 평소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with이 나와요. Who do you wanna play? Do you wanna play? 이거까지 플레이까지만 한단 말이야. 근데 with을 내가 with my friend 라고 대답할 거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Do you wanna play with? I wanna play with my friend. With. 그래서 이걸 넣는 거야. 그래서 Who 던져놓고 do you wanna play with? 누구랑 하면서 이 뒤에 자리가 비었다는 걸 인지를 해줘야지 되는 얘기기 때문에 이 3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해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신다고 해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만 문장을 많이 만나보셔야 돼요. 자 뒤에 일단 전멸이가 나왔으면 지워. 자 그런데 what 두 날려 두 없애버려 you like 두 두 어 선생님 여기서는 what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두 뒤로 들어가면 돼요. what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you like 해놓고 뭐 무엇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을 두 do what do what do hallmark 너 숙제하는 거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do the dishes 뭐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좋아해? 어쨌든 무엇을 do something 무엇을 좋아한다. 그래서 what 자리는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뒤에서 왔어. 무조건 두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얘가 뒤에서 왔다는 걸 찾으라고 어디 뒤에서 왔는지 찾으라고 you like to do what 아 일로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찾으라고 이게 없으면 to do가 없으면 like 뒤로 바로 들어오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그래서 you like what 대답을 하면 돼요. I like what 대답을 하면 돼요. 여기서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자 what is your favorite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앞에 is 해놓고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그래서 do you love is my favorite animal 그냥 바꿔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바꿔치기 그죠? 그 다음에 what is your favorite food 김치 is my favorite food 넣으면 되잖아. 김치 is my favorite food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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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놈의 두가 들어가 있는 게 어렵죠. do you like to do 여기 또 있네. 자 봐봐. with your friend 전명이 보였어. 잘라. 뒤로 날려버려. 자 그 다음에 what 있죠? 두가 보이네. 두가 보이네. 너는 뒤에서 뒤에서 왔을 거야. 두 날리고 you like 아까랑 똑같은 문장이야. to do 전명이 빼고 what이구나.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I like to do 뭐 뭘 넣을까? this is to the do the this is 이렇게 넣으면 되지. 설거지하는 거 좋아해. 그럴 일은 없어.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는 조금 설명이 길었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할게요. 아까도 나왔지만 마무리 정리 문장 주인자리에 who what what이 바꿔치기가 될 수 있다. 그냥 바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냥 바꿔치기 하면 끝이야.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그러면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하고 넣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혹은 이거를 다른 말로 대답하고 싶어요. 조금 고급으로 고급은 아니고 레벨업을 하면 I like summer. 이렇게 넣으면 되지 뭐. favorite이 그 뜻이니까. I love summer.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근데 이거를 지금 초보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냥 바꿔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대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바꿔치기로 가보세요. 자 2번 자 2가 보여. 2가 보인다. 2가 보이면 3번 자리 명사에서 왔다는 거. what do you like? 3번 자리 명사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who와 what을 어떻게 해야 돼? who와 what을 뒤로 보내세요. 뒤로 보내. 뒤로 보내고 문장 주인부터 시작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I like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you like 라고 시작했잖아. what do you like 했잖아요. 앞에 거 what을 뒤로 보내버리고 what은 뒤로 보내버리고 내가 여기 문장 주인 do는 날리고 내가 문장 주인부터 시작하면 돼. I like 해놓고 what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I like coffee I like to do what이니까 뭐 do what을 do로 굳이 안 써도 what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하고 싶다. I like to sing a song 이렇게 이제 바꿔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what을 일단 뒤로 보내서 I like coffee 여기까지만 합시다. I like coffe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자 두가 보이고 두가 보여요. 그 다음에 what이랑 who를 뒤로 보내는데 what이랑 what이랑 who가 뒤로 가는데 뒤로 가는데 누가 보여요? 3번에서는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에 전치사가 보여 전치사가 보여 그래서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전명 위에 끼워 넣는 요 명사 자리에 who와 what을 넣을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일단 장문으로 먼저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장문이나 스피킹으로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문장을 자꾸 만나셔야 돼요. 문장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요 지도와 방법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do you want to be 자 요거 하나만 더 보면 be what이야 what be what 요렇게 들어가는 거 when 이거 이것도 지우고 부사니까 지우고 그러면 do 지우고 what은 뒤로 갈 거야 어 뒤로 가자 I want to be 뭐 something a doctor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야 I want to be a doctor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어 되셨습니까? 어 이게 이동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요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어 왜냐하면은 얘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이 의문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옮기는 이것 때문에 내가 대답하고 뭐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어 굉장히 정신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확실히 익히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우리 문장 속에서 어 얘네들을 만났을 때 좀 반가워해 주세요 어 그래서 다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어 부사랑 형용사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